은호 배운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목 안녕하세요. 어떻게 써요? 와 CK가 뭐 돼요? 그 다음에 우유는 뭐예요? 매어 코스는 뭐? M E I L OK 잘 고쳤습니다. 계속해서 달은 뭐예요? 문 쓰는 법 O O가 뭐 된다? 우 되죠. 그 다음에 차도는 O O O O 쓰는 법 O C T O O 아냐 O O O O O 이제 R I CH OK 오케이 옥트리치인데 이건 옥트리치 아스트리치라며 아스트리치 아 C C C 말고 S 그래 오케이 간당간당 했어잉 밑줄 자 계속해서 엄마는 쓰는 법 O가 뭐됐어요 O가 A 됐죠 여기도 A 됐구요 아스트리치 마음 계속해서 그물은 Net 쓰는 법 NET E가 뭐됐어요 N했죠 오케이 됐구요 그 다음에 돼지할 차례네요 P 쓰는 법 P I G G G가 뭐 중에 뭐 됐어요 OK 굿 네 이제 어려운 거 나온다 뭘까요 오믈렛 오믈렛 어떻게 써요 오믈렛은 좀 쉬웠어요 톱 톱 톱 톱 톱 톱 톱 itu 어떻게 써요 P O T OK 이게 어떻게 톱이야 소리가 TOP은 이게 톱이겠지 톱 닥 팟 팟이지 팟 어 팟 빙수할 때 팟이네 팟 탑이 아니고 거꾸로 소리를 내고 있어 이게 탑이구요 팟이지 팟 소리내놨어 이상한 소리를 냈어 소리 이상하게 난거 해놔야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거 나온다 문어 소리부터 내주해줘 옥터파스 O C T O O O T U R T U 그리고 T 옥터프트 옥터프크 LBCT를 내ka 감압하고 관찰해 보내 LBCT를 모르는거 같은데 LBCT를 모르는게 아니라 XS 담당 담당 했어이 그 다음에 코 또는 후계ご아 냄새 맡다Lo LBCT를 모르는거 труб 쪽을 죽어도 LBCT를 golden 아직 간당간당해. 불안불안하다. 잘 고쳤고. 그 다음에 펜은? 소리부터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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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이야. 이 아니고. I. N. 이건 핀이거든요. 이게 어떻게 펜이야. 그래서 쭉 정리해보면. 넥, 문 맞았고. 넥, 문, 밀크 맞았고. 아스트릿을 옥스트리트 했었구요. 맘넷, 픽, 어머넷, 오우 맞았고. 팥인데 탑이라고 발음했구요. 옥터푸크. 옥터푸크 했고. 뭐 이상한거 했어. 마지막에 틀렸구요. 노즐은 고쳐서 맞았고. 펜은 핀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카톡으로 선생님이 특별하게 선물을 보내드릴테니까.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. 선물 지금 줄게. 아! 가만있으면 너 카톡으로 안되잖아. 카톡이요? 보내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. 너한테 갈 수가 없어.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야. 그럼 어머니한테.. 아이! 저한테 보는거야.저, 제.. 아 군뱅이 안됨예예예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